롯데정밀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2종목 모두 비중확대 의견입니다 롯데정밀화학부터 보도록 할까요 시청자께서 59600원이 매수가격 비중은 10%인데 지금 거의 뭐 매수가격 근처입니다 비중확대 의견 주셨네요 네 그 물론입니다 인제 그 사실은 근데 인제 석유정밀화학이 석유화학이 사실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입니다 그래서 인제 거래하시는 증권회사랑 인제 컨설팅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또 환경와어넷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업종입니다 석유화학업종의 시황 및 일반 시황의 업종의 자체 분석을 일반 투자자가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제품이 있고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가 있고요 또 그 원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가 있습니다 그 원료를 만들기 위해 가격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각 중동 유럽 중국에서의 케파 증설 등 정치적 또 환경적 또 수요 공급적인 이유로 추가 또는 감소되는 케파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관련 학문을 좀 전공하셨다거나 아니면 관련 업체의 직장이 있으신 분은 조금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섹터입니다 저도 물론 십수년간의 애널리스트의 미팅과 그다음에 회사 탐방과 이런 결과로 조금 지식을 얻었는데요 저도 매번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담을 신청하신 분의 비중은 10%이고 상가격이 현재 가격과 별 차이가 없으신데 그래요 맞아요 석유화학업종 혼자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고 들으면서도 어려운 용어가 정말 많습니다 좀 오늘 도와주시죠 네네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렇쿵 저렇쿵 하지 않고 일단 중요한 포인트 3개만 짚어드리고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통해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롯데정밀화학은 일단 실적 관련하여 국내 타 경쟁사와는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좀 다르다는 것인데 이렇게 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보통 같은 섹터내 주요 업체들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이면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건 좀 다릅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삼성전자가 잘 되면 하이닉스가 잘 되고요 또 관련 업종도 낙수 효과가 있고 그런데 롯데정밀화학은 좀 다릅니다 일단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2분기 영업실적을 한번 볼까요? 보면 LG화학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정도 하락했고요 롯데케미칼은 한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한화케미칼은 마이너스 15%로 조금 실적이 안 나왔는데 롯데정밀화학은 2분기 영업이익이 한 731억이 나왔죠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한 117% 증가한 호실적입니다 차이가 많죠? 그래요 신비합니다 왜 그런 거죠? 물론 LG화학은 2차 전지에 포커스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이제 나프타 분해설비 NCC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스프레드 감소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분기밀 정제 마진은 지난 3분기에 베랄던 8.3달러로 올랐지만 올해 2분기에는 6달러로 추락했고 3분기에도 조금 더 낮아져서 한 5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롯데정밀화학은 제가 소제목에도 밝혔듯이 이 같은 NCC 기반이 아닌 염소계열 화학 제품의 경우 소금을 원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제외하면 원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6년간 전방산업의 부침 속에서 ECH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글로벌뿐 아니라 국내 건설 및 조선 업종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동사는 염소계열 화학 제품인데 ECH하고 가성소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우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ECH, 가성소다가 동사실적으로 어떻게 견인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포인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먼저 ECH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CH는 에폭시 수지의 원료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에폭시 수지? 소재? 이게 뭔가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제 화학 업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 또 그 원료를 만들기 위한 원료 또 그 원료를 만드는 방법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폭시 소재는 접착제 그리고 도료의 원료이고요 또 강화 플라스틱의 복합 재료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ECH의 경우 전방산업의 건설 및 조선업계 업황이 개선되면서 실적 개선이 주역이 되고 있고요 ECH의 경우는 이제 2012년 13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케파 증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공급 과잉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최근 몇 년간 증설이 없다는 점이 이제 역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소도로 넘어가면 역시 이제 지난해부터 중국대 산업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이제 환경 규제 강화가 있었고 유럽의 순법 공장 폐쇄 등 영향으로 꾸준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롯데 정밀화 확실히 상당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세평가 목표가 제시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사인 미국의 이제 가성수단 1위 업체인 올린이나 일본의 시넷을 보면 약 퍼가 한 17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회사가 사실 보면 롯데 정밀화학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한 14배 정도를 적용하면 9만 원 정도가 타당한 가격이 아닌가 해서 비중 확대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죠 48만 원 매수 가격 20% 비중입니다 지금 46만 9천 원 오늘 기록을 하고 있고 1.3% 빨간불인데 비중 확대 의견이십니다 네 네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수차로 코멘트를 드린 종목이고요 오늘 간단히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살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고 6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뭐 자회사 회계 이슈 문제로 한 30%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회계 이슈가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질질 끌려서 조금 뭐 투자하신 시청자 분들은 조금 힘드셨겠지만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극단적인 조치까지는 안 갈 것이다 라는 게 뭐 거의 90% 확률로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어쨌든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급적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린다고 방침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이 회계 처리 이슈는 잠시 있기로 하고 펀드멘탈 이 주식을 투자했다면 앞으로 내가 이거를 왜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사야 되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바이오품의 위탁 생산 능력인데요 올해 기준 36만 리트로 글로벌 위탁 생산 시장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캐파가 크면 무조건 좋은 거냐 뭐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오 의약품 신약 개발이 증가하면서 비용 절감 목적으로 의약품의 위탁 생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째는 요즘 이슈가 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7종의 바이오 시밀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매 진행이 잘 되고 있고 하나하나씩 미국 FDA 승인이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인 임랄디라고 있는데 이제 아비비라는 회사와 특허 분쟁의 합의를 봐서 이제 10월부터 유럽 판매가 가능하다는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매수하시면 이제 좋다 타이밍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중은 뭐 조금 작으신 것 같으니 5%에서 10%포인트 정도 더 추가하셔서 될 것으로 보고요 중단기 목표가는 60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 살펴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빠르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두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애경산업인데 보유 의견입니다 삼성전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종목인데요 시청자께서는 14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비중 50%입니다 MLCC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반도체의 성장 느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에도 이제 수차례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업데이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삼성전기에 대한 코멘트를 접하시는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기는 부품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핸드폰 부품을 많이 만들고요 핸드폰 부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중에 이제 MLCC라고 해서 적층 세럼의 콘덴서를 만드는데 주로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부품 비즈니스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라든지 그냥 괜찮게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플렉시블도 이제 출시가 될 것이고 이제 접히는 폰입니다 현재 4G에서 5G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또 트리플 카메라 카메라가 이제 3개가 들어가는 핸드폰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신규 수호는 창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러나 이제 MLCC 사업이 삼성전기의 핵심 사업이고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MLCC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오늘 업데이트를 좀 해주실 건가요? 한꺼번에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MLCC 네 첫째는 이제 가격 판매 단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이엔드급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MLCC는 1번 무라타가 1등인데 삼성전기가 후발주제로서 이제 무라타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아직은 하이엔드급의 가격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아마 6개월에서 1년 이내 한두 번 더 가격 인상이 있지 않을까 하이엔드급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은 어떻습니까? 펀더멘탈을 보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천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보면은 한 3,200억까지도 이제 무리가 없을 것이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퍼가 한 12배 정도 내년 기준 12배 정도 거래가 되는데 브라타가 한 2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브라타는 세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좀 적용해서 그래도 뭐 보수적으로 한 14배 정도는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타겟 프라이스는 한 18만 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업하기 좋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문 애경산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6만 6000원이고 비중이 오십 퍼센트 비중 많게 좀 가지고 계시는데 보유할까요? 제 생각에는 초강력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점을 좋게 보고 계세요 화장품 부분이 실적이 잘 나온다면서요 네네 이제 화장품 사업부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이제 24% 증가했고요 프레스티지 채널 매출은 전년 대비 이제 73% 성장했는데 면세점 면세점 매출이 이제 214%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샵은 뭐 메스 브랜드 이제 채널 매출도 11% 성장을 했고요 특히 중국 매출이 작년 동기 34% 성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산업 페이스샵 브랜드인 걸 좀 몰랐는데 아 눈치 채셨군요 사실은 제가 이게 좀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려고 말씀 좀 드린 건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4년 전 2014년 10월 23일자 유한타 증권의 김연 애널리스트가 쓴 LG생활공간 3분기 실적 발표 후의 분석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네 제가 왜 앵커님하고 시청자들을 놀라게 이런 말씀 드렸냐면요 애경산업이 과거의 LG생활공간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면이 비슷하고 애경산업은 이제 1985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이게 지금 생활용품하고 화장품 제조 LG생활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제 LG생활공간은 그 당시 경쟁이 심한 생활용품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한 3%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는 이제 2014년 아까 10월 부근인데요 애경산업의 생활용품도 올해 잘하면 1% 정도뿐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LG생활공간의 해외 수출은 3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애경산업은 올해 중국향은 10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해외 전체 수출, 해외 수출은 6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이점은 없습니까? 차이점은 사실은 LG생활공간은 M&A를 통해서 시세 확장을 했고요 애경산업도 사실 M&A를 통해서 시세 확장을 똑같이 해서 프랑스의 로레알이나 LG생활공간의 앞으로 성장해온 길을 같이 따라간다면 사실은 엄청난 실적과 시세 확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려주시죠 결론 내리면 12년 전에 LG생활공간이 사실은 시총이 지금의 애경산업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초장기 홀드를 하신다면 좋은 실적을 거두시지 않을까 그런 저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홀딩 보유 의견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유한타진권 청담지점 최성민 이사와 종목상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공투자 오후 즉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